우선 준비물이 필요하겠죠? 짐벌, 카메라, 스몰 리그, 마운트 링.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. 우선 카메라와 스몰 리그 마운트 링을 조립해줄게요. 자 보시면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. 자 조립이 끝났으면 이 플레이트에다가 스몰 리그 마운트 링을 조립해줄게요. 자 조립이 끝났어요. 이제 가로로 돌려줄게요. 그리고 다시 잠가주고 자 이제 짐벌에 장착을 하면 되겠죠? 자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됐습니다. 자 이제 무게중심 잡아줄게요. 자 그런데 렌즈를 하늘을 바라보게 했을 때 이쪽 축에 바디가 걸리기 때문에 무게중심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어차피 바디가 한참이나 이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축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조아줍니다. 자 그리고 나서 앞뒤 무게중심 잡아주시고요. 자 좌우도 잡아줄게요. 잡혔고요. 자 이번엔 이쪽. 네 잡았어요. 자 이제 전원을 켜줄게요. 캘리브레이션. 자 캘리 완료가 됐고. 그리고 지금 무게중심 봐보시면 아까 렌즈를 상단으로 향하게 했을 때 걸리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최대한 아래로 내려주잖아요. 양호한 수준으로 나옵니다. 녹화 시작. 캐닝. 아주 잘 되고요. 로우 앵글. 걸립니다. 한 요정도까지는 괜찮아요. 이것보다 더 내려가면 걸려요. 요정도 괜찮습니다. 요정도 괜찮아요. 자 굉장히 쉽죠?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뵈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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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